정말 이런 세계 최고의 팀들을 한국에 불러주셔가지고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관련 이벤트를 해준다는 게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설레고 어제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쿠팡을 많이 알리고 싶을 만큼 정말 사랑합니다. 쿠플픽 같이 여러 행사들을 진행해 주기도 하고 현재로서는 쿠팡플레이가 국내 축구 중계 사이트 중에서도 원탑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 쿠팡플레이 엄청 즐겨보고 있어요. 축구리그 말고도 F1도 쿠팡플레이 시리즈에서 해주고 있어서 쿠팡플레이에서 유튜브에 너무 잘해줘서 경기 볼 만이 나고 카메라 수가 많아져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상파에서 하는 K리그 채널보다도 너무나도 고화질로 송출되는 쿠팡에 또 와우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쿠팡플레이에서 굉장히 매주마다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했던 경기여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와 있는 것만으로 되게 꿈만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와가지고 너무너무 더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쿠팡은 축구입니다. 나에게 쿠팡은 축구입니다. 축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